냉장고는 많은 종류의 음식물을 보관하는 장소인데요. 각각 음식물의 유통기한은 틀리며 이와 같이 잘못된 방식으로 보관을 한다면 냉장고 안에 습도도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음식이 부패하며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은 냉장고의 습기 및 냄새 탈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다시팩을 준비합니다. 다시팩에 베이킹소다를 3스푼 정도 넣어주세요. 두 번째 다시팩에는 염화칼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게 매듭지어주세요. 작은 플라스틱 용기에 이 두 가지 약재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충격을 줘도 파손되거나 새지 않는 습기탈취제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습기탈취제를 들고 냉장고 빈자리에 하나씩 놓아줍니다. 염화칼슘의 제습, 효과와 악취를 잡는 베이킹소다가 냉장고 안에서 각각의 효능을 발휘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